자 2023년도 8월 14일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여가지고요. 쉬는 날이죠. 연휴가 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자 주식회사 한성 유튜브 차관성 채널입니다. 팁스코인 그리고 K다이아몬드코인 상장되어 있고요. 0.00 지금 13, 1300%까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팁스 플랫폼입니다. 팁스 플랫폼의 고기 원가 주문이죠. 원가 주문입니다. 자 K다이아몬드코인이 종이점에서 고기를 원가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딥스코인, K다이아몬드코인정유점 여기 나오죠. K다이아몬드코인의 미래 자 여기 보시면 TVCF 보기 도매 원가로 판매하는 이 영상입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지금 정유점 전국 CF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CFO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 도매 원가로 여러분들이 사서 드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 회원님이 암지님입니다. 암지님이 고기를 부위를 3개를 선택을 하셨어요. 성신한우, 거세, 안심 해가지고 1등급 2플러스 2.6kg 12만4천원입니다. 이게 원가에요. 종이점에서 받는 원가. 원가 그대로 나가면서 손질비용만 저희는 별도로 받습니다. 지금 2.6kg니까 4,624 약 한 두 건 반 정도 되는데요. 자 이게 지금 12만4천8백 원이니까 12,500원 잡고요. 곱하기 6건 하면 도매 원가가 7만5천원입니다. 네이버 쇼핑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한우 1등급 2플러스 안심 15만원에도 아마 구입하기 힘들 겁니다. 이거를 종이점 원가 7만5천원에 사서 드시는 거거든요. 자 업진살이에요. 한우 1등급 2플러스 업진살 1.6kg. 자 9천5백 90원 100g당 9천5백 90원 곱하기 6하면 5만7천원이 원가입니다. 여기에서 손질비용만 근당 6천원 별도로 지불하시면 여러분들이 고기 도매 원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다 견적을 해서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거 보니까 한우 거세 사태 이렇게 가지고 6.9kg면 음 11금 반이에요. 11금 반. 11금 반인데 얘가 사태를 뭐에다가 써먹으려고 앉아가지고 사태를 6.9kg로 시켰나. 11금 반을.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게 지금 19,000원이잖아요. 19,000원이니까 1900원 곱하기 6하면 원가가 만원입니다. 원가가. 원가가 한우 1등급 2플러스 사태에 원가가 11,000원이에요. 11,000원. 11,000원이면은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이게 정적 원가니까 아무리 싸게 드신다고 해도 아마 2만5천원에서 3만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고기 도움의 원가는 11,000원인데 종점 마진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못해도 아마 2만5천원. 싸게 파는 데가 2만5천원에서 3만원 가까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게. 간혹 1등급 2플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만 1천원에 사서 드시는 거니까 3만원 잡으면은 19,000원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20만원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20만원을 싸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하는데 사태를 갖다가 11근 반을 사나. 고기를 몰라가지고 혹시 너무 싸니까 그냥 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의타심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스케이팅 감독이거든요. 스케이팅 선수들 감독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사태 한우 1등급 2플러스 너무 싸니까 그러면은 11,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한우 사태를 갖다가 푹 끓여가지고 선수들한테 먹이자. 11,000원이니까. 너무 싸잖아요. 한우 거세 사태를. 이건 진짜 한우 1등급 2플러스 사태를 삼겹살 금액보다도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기회에 이렇게 싸게 파는 데가 있냐. 이거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한우 거세 사태를 11근 거의 12근 가까이 되죠. 12근을 사가지고 푹 우려서 우려서 선수들한테 먹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주문한 거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주문을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종 결제 금액 60만 6470원 이렇게 나오죠. 한우 거세 안심, 그 다음에 한우 거세 사태, 한우 거세 업진쌀. 자 이렇게 해서 주문이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 고기를 어떻게 주문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는 제가 이 팁스, 이 팁스에 주문받은 거니까 이 팁스에 주문받은 거니까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에요. 자 국내산 한우 자 여기 들어오셔서 자 아까 이제 성신한우를 주문했잖아요. 성신한우 자 성신한우 이렇게 들어오셔서 아까 이제 뭐를 주문했습니까? 자 사태도 주문했지만 업진쌀을 아마 주문했을 거예요. 여기 업진쌀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아까 제가 여기 한우곳에 안심시켰죠. 자 여기 1등급 2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12만 4천8백원 12만 4천8백원 이게 정유점에 납품 들어오는 납품 도매 원가입니다. 여기에서 단돈 10원도 안 붙여요. 단돈 10원도 안 붙이고 자 단돈 10원도 안 붙이고 여기에서 손질비용 그리고 포장하고 진공포장하고 그리고 택배까지 발송하는 그 수고비만 근당 6천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7키로 정도 가까이 되니까 자 이 정도면은 지금 3키로니까 5건 아닙니까? 자 5건인데 이게 아까 제 원가가 얼마예요? 약 11만원이잖아요. 12만 4 12,800원 곱하기 6하면 아니다 12,500원 곱하기 6하면 7만 5천원이 원가예요. 7만 5천원이 원가 한근에 한근에 7만 5천원인데 여러분들 한호 1등급 2플러스 안심 네이버 쇼핑몰에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15만원에 아마 구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5건이면 5건이면 얼마가 지금 싼 겁니까? 15만원 잡고 8만원 7,8이 8만원 잡고 5건이면 5,8이 40 40만원이죠. 40만원 최소한 30만원에서 40만원을 싸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박 아닙니까? 두세 번만 시키면 연회비 50만원 뽑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연회비 50만원 이미 벌고도 남은 거예요. 자 이거 지금 10근 아닙니까? 자 10근인데 아까 전에 만천원이잖아요. 만천원인데 3만원 잡으면 19,000원을 벌은 거니까 12근이니까 2만원만 잡아도 26만원 24만원 정도를 거의 싸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주문량 시켰으면 이미 연회비 뽑아 먹고도 남는 거죠. 그런데 이 암지님은 지금 벌써 고기를 몇 번 주문했는데요. 여기 고기 흡은 나오잖아요. 암지 맛도 예술이다. 이번에는 채끝 등심을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마블링도 예술이고 맛도 예술이다. 다음에는 치맛살, 억진살, 제비추리, 토시살, 안창살 이렇게 순서별로 주문하면서 맛을 한번 느껴보겠다. 이게 함우 1등급 투플러스 채끝 안심을 주문한 거거든요. 맛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제 암지님이 주문한 고기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안심입니다. 이 안심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등심 이미지가 나와요. 이게 실제 1등급 투플러스 등심입니다. 1등급 투플러스는요. 이 사진을 거짓말을 못해요. 실제 고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1등급 투플러스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1등급, 1등급 원플러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미지 사진이에요. 이거는 실물 사진입니다. 이거 다 실물 사진이에요.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업진쌀을 주문하셨잖아요. 여기 업진쌀.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업진쌀을 주문했습니다. 자, 업진쌀을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1등급 투플러스 업진쌀입니다. 마블링 기가 막힙니다. 자, 1등급 투플러스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등심이 자, 이 고기가 정확한 겁니다. 이 고기에 들어있는 업진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우 1등급 투플러스는 이력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진을 뭐 다른 이미지 아주 좋은 사진으로 이렇게 뭐 참고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실물 사진입니다. 한우 1등급만 1등급 투플러스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진쌀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 마블링 보십시오. 이건 실물 사진이에요. 실물 사진 마블링 기가 막힙니다. 아주 맛있어요. 잘 선택하셨고요. 이 업진쌀이 아까 제가 도매 원가가 얼마입니까? 9,500원 자, 9,580원 곱하기 6하면 도매 원가가 5만 7,000원이잖아요. 정육점에 납품 들어가는 원가가 5만 7,480원인데 여기서 단돈 10원도 안 붙이고 손질비용 이거 다 손질해야 됩니다. 손질하는 비용 그 다음에 진공포장에서 택배 보내는 그 비용까지 그 비용만 별도로 받고 저희가 도매 원가로 정육점 납품 원가로 그대로 집안에서 편안하게 고기를 받으실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이런 꿀팁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겁니다.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자, 오늘은 암재님이 주문하신 주문해 주신 그 고기를 갖고 실질적으로 주문했던 내용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회원으로 연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성신한우 안심 이거 주문해 주세요. 자, 거세 안심 이거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여기다가 포스트를 써주시면 저희가 직접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견적 부탁합니다. 이 금액 손질비용 19근이에요. 손질비용 11만 4천원 택배 12,000원 20근이니까 택배가 조금 더 비싸게 12,000원 인가 14,000원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뭐 제가 2,000원 손해보든가 1,000원 정도 제가 이득 보든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20근은 제가 한 번도 안 보내서 일단 임의적으로 12,000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모품이 다른 것보다 2,000원 이라 비싸요. 왜냐면 20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택배비가 이게 택배가 두 박스가 들어가게 되면 택배비하고 소모품 비용이 별도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20근 정도가 당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추가로 요금을 입금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문자로 보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안진님이 실질적으로 주문하신 성신한우 1등급 2플러스 안심 엎진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안심도 맛있고 이 사태는 선수들한테 스케이팅하는 선수들한테 학부모님들이 끓여주려고 한우 1등급 2플러스 사태를 11,000원이니까 야 이거 너무 싸다. 12근을 시켜서 12근이네요. 약 12근입니다. 12근 정도를 시키셨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문하시면 된다. 주식회사 관송에 오시면 이 팁스 사이트가 이렇게 싸게 여러분들한테 고기원가를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이 팁스 플랫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스트만 올려도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고기 주문하면 돈 벌죠.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렇게 코인이 무료로 채굴됩니다. 코인이 돈 버는 세이트입니다. 무료 채굴 열심히 하셔서 훗날 상장이 되면 외국인들한테 팔아서 떼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부탁드립니다.